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은혜교회 올해 29년차 되고 있는 청년 이셀 한훈 청년이라고 하고요. 저희 아버지는 한혜만 집사님이시고 어머니는 조미숙 집사님이시고 동생 지금 대학부에 한준 이렇게 저희 가족 구성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제가 29년차 은혜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1년 전에 교회에서 주최하는 학위수양회 통해서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저만의 신앙이 생기게 된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학위수양회나 동기수양회를 잘 가지 않아서 사실상 그런 분위기나 그런 거는 조금 잘 낯설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했었는데 가면서 좀 뭔가 새로운 가운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찬양도 조금 은혜 되는 찬양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말씀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좀 많이 집중해서 좀 들었던 것 같고 제가 처음으로 좀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때였던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조금 많이 기억에 남고 제가 좀 그때부터 또 이제 수양회나 이런 것도 좀 가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봉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방황이 실제로 사실 있었고 그때 제가 조금 중학교 때 일인데 그때는 조금 제가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지? 그냥 그 전에는 초등학교 때 막 이럴 때는 좀 유냥기 시절 때는 부모님 그냥 가자고 해서 그냥 같이 아침에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뭔가 사춘기에 접어들 때 조금 많이 그렇게 말도 좀 안 듣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교회를 왜 나가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안 나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사실 조금 지속이 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김수홍 목사님이라고 이제 SFC 때 계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수양회 한번 가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계속 이제 안 가겠다 안 가겠다 하다가 미루다가 이제 결국에는 가게 되었는데 제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했던 수양회여가지고 지금도 이제 연락하고 하면서 목사님께 되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은 저는 딱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제 신앙적인 그런 좀 전환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진짜 그냥 뭐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면서 공부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사실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교회는 무조건 나가야지 주인이 성수해야지 내가 뭔가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게 되고 조금 사람이 조금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 그냥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뭔가 교회 중심으로 좀 그런 게 좀 많이 바뀌고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제가 계속 한 4년 동안 건축 쪽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새롭게 이제 전향을 해서 아예 새로운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 좀 적응하는 거라든지 제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공부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결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서 6월에 결혼을 하는데 그거 준비도 조금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모님 건강 요즘에 많이 제가 이제 따로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을 일주일에 한 번 뵙거나 거의 못 뵐 때도 있고 그렇게 좀 지내고 있는데 부모님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네 기도죠. 지금까지 은혜로운 팀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